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가족이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의 1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 안에 스프레드 시트의 모의고사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핸드폰.access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핸드폰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상품 코드, 통신 규격, 통신사,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통신사가 날의 통신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날의 통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Y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외할 시작값에다가 Y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내림차순, 두 번째 단말기 가격을 선택하셔서 내림차순합니다. 정렬 순서 지정하셨고 다음 누릅니다. 마침 누르신 다음 데이터를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표, 그 다음 A1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문제에서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요.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면 화면에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영업팀 관리의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가 영업2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서와 영업2팀을 선택하셔서 A30셀을 붙여 넣으시고 연봉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부서 옆에다가 컨트롤 V 두 번을 컨트롤 V 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15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1500 입력하시고 150만원인가요? 아니요. 1500이죠. 15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500 이상 연봉이 2000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20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부서는 영업2팀 연봉에 가서 1500 이상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라는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서 입사일과 성명과 그 다음에 직급과 연봉을 선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붙여 넣을 위치는 A34셀에다가 붙여 넣기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조건 범위 지정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4부터 D34까지 추출할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연봉은 열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영업2팀에 해당하면서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A4부터 드래그 하셔가지고 F28까지 범위 지정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이 클릭을 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신 다음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부서명이 영업팀 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넣으시고 AND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가로 여시고 첫 번째 부서명이 있는 C4세를 선택하는데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영업 3팀입니까? 라고 값을 비교합니다. 영업 3팀이면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무 기간은 2020 빼기, 그 다음 입사일의 연도를 빕니다. 이열 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의 연도, A4세를 선택하되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값이 크거나 같다 15년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가로를 닫습니다. 영업 3팀이면서, 그 다음 근무 연수를 계산했을 때 근무 연수가 15년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십니다. 이열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셔서 값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걸 하실 거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을 하실 거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시작해서 F28 영역까지만 선택한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용지 여백을 왼쪽과 오른쪽 값을 1로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여백 탭에 오셔서 왼쪽도 1, 오른쪽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직접 여백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쇄될 내용은 페이지 전, 가운데,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 세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닷글에 가셔서 매 페이지 하단이면 바닷글이 되겠죠. 바닷글의 왼쪽 구역에다가 현재 시간이 표시되도록 바닷글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라는 글자는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 콜론까지 입력하시고 시간에 해당한 것은 시계 모양처럼 되어 있는 시간 클릭하시면 시간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현재 시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인쇄 영역, 가운데, 여백 다 설정이 되셨고요.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 버튼 눌렀을 때 인쇄 정 가운데 인쇄가 되고 문제 제시된 영역만 인쇄가 되는지 인쇄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핸드폰 판매 집계의 분류에 따른 순위에 해당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대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라지와 이프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B3셀을 클릭하시고요. 라지,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라지 함수가 필요하고요. 어떤 범위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조건을 지정할 건지 이프 함수가 필요하셔서 가로 열고요. 우선은 통신 규격이 같은지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C10부터 C30까지 선택을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2야 같습니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B2, C2, 이 행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한 번 누르고 다시 한 번 눌러서 이 행만을 고정하시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 대수에서 판매 대수가 있는 20부터 E30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 대수를 가져옵니다. 이 포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표, 우리는 첫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3을 선택하는데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A4, A5, A열이 있지만 행의 위치만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F4를 두 번 누르셔서 A열만 고정해주는 작업을 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의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신 규격별 판매 대수를 표시하는 작업을 해보셨고요. 두 번째, 표 2를 참조해서 아래쪽에 표 2를 참조해서 총 판매 대수 표 4에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별 총 판매 대수를 구하시면 되고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이란 함수를 입력하되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통신사가 있는 B10부터 B30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G3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 대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대수가 있는 E10부터 E30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한 다음에 SUM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품 코드입니다. 통신규격이 WCDMA 중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핸드폰의 상품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품 코드를 찾아올 거고요. 인덱스 함수와 매치하고 맥스,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h 구셀을 선택하시고요. 인덱스 함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상품 코드가 있는 데이터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 우리는 열은 하나인데 행위 위치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행위 있다라는 값을 구할 겁니다. 단, lookup value, 찾을 값은 가장 큰 값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맥스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건을 그냥 넣어도 되는데 if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if 함수도 같이 넣어서 최대 값을, 아니 범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WCDMA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규격에 입력된 C10부터 C3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WCDMA라고 입력하시고 큰다운 표 처리하셨으면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우선 판매가 많이 돼야 되니까 판매 대수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대수가 있는 20부터 E30까지를 선택합니다. 네, 그 다음 여기까지 조건을 작성하시면 if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했고 맥스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 최대 값을 구했습니다. 구했다면 다시 한번 같은 조건 안에서 최대 값이 있는 범위에서 찾을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영역은 우리 조건처럼 가로를 묶을까요? 가로를 묶어서 통신 규격의 데이터에 가서 이 데이터에 같습니까? WCDMA와 같습니까? 큰다운 표 처리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같다면 판매 대수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판매 대수 한번 다시 범위 넣어주시고요. 신표 이제 매치 함수에서 작업한 거는 최대 값을 맥스와 입호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찾을 범위 넣어줬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인덱스에 대해서 가로 닫으시면 돼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시면 WCDMA의 판매 대수가 가장 큰 상품 코드가 KJ213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4530이 가장 큽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4530의 상품 코드가 KJ213니다. 라고 구해진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출시일이 가장 빠른 제품의 판매 대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민과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이 콜, VLOOKUP, 그 다음 최소값, 가장 빠른, 가장 작은에서 민함수 입력하시고요. 출시일에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VLOOKUP은 수직으로 작성된 표에 가장 최소값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 있는 범위를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오른쪽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선택한 연두색 범위 안에서 첫 번째에서 값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가지고 판매 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커서를 2, 4세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는 문제니까요. 우리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합격이라고 입력하시는데 입력받는 값은 필기시험 입력받을 거고요. 실기시험 값을 입력받을 거고요. 직무 분석의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합격 여부는 직무 분석과 시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무 분석의 점수가 80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리고 시험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의 점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시험의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end라고 하고요.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은 시험 점수라고 우선 쓸게요. 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den이라고 할 건데 문제는 여기에 시험 점수라는 값은 입력받지 않잖아요. 필기시험과 실기 점수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해가지고 시험 점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에다가요. 시험 점수는 이라고 식을 하나 작성을 할까요? 시험 점수는 가로 열고 필기시험 더하기 실기시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값을 시험 점수에다가 대입하고 그 대입한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FN 합격에다가 문제에서 합격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합격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S, FN 합격에다가 우리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기선작업 다시 2번에 E, 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의 FN 합격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 그 다음 실기시험 직무 분석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A1부터 H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할까요?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제2열의 4번째 행에서 데이터가 시작이 됩니다. 제2, 4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테이블 영역에 오른쪽 필드 목록을 이용하셔서 문제 제시된 필드를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출시일을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에 배치합니다.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에 배치하시고요. 단말기 가격을 선택하시고 갑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기타 비용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문제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을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시일을 그룹을 작성하는데요. 출시일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그룹은 월로 되어 있습니다. 월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단말기 가격과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합계 단말기 가격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유약 기준의 평균 합계 기타 비용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유약 기준의 평균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말기 가격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의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비용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보통에 가서 9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옵션에 가서 행 머리끌과 열 머리끌 줄무늬 열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설정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피버 테이블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지금 결과와 실습한 화면과 그림이 좀 달라요. 문제 봤더니 아까 그룹을 작성하고 나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림과 조금 다른데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부분합에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하나를 이렇게 실수로 빠뜨렸다. 결과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결과 그림과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클릭 한번 하신 다음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에다가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G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 점수는 등급이 골드이면 는, if, 만약에요. 포인트 등급이 B4에 있는 값이 골드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골드이면 값을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구문을 쭉 복사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골드가 아니라 실버라면 우리는 1000이 아니라 5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0이 아니고 나머지 골드도 아니고 실버도 아니면 20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if 구문을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럼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문제에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F1부터 G2셀입니다. 드래그 하실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1부터 G2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포인트를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바로 문제에서 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값을 한번 쥐어 보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1번에 차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감 붉은색 계열의 데이터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조 세로축이 보이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에 대한 최소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조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최소값에다가 현재 마이너스 5만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만으로 수정하시고 최대값에다가 23만이라고 수정하시고 주단위에서 5만이라고 입력하시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계속 두 번째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kr 도메인 통계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각 축에 대한 제목도 있는데요. 아래쪽이 연도라고 있네요. 그러면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바퀴 버튼 누르시고요. 글꼴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바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합니다.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하셨고 기타 작업 두 번째에 있는 프로시저 문제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요금 계산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요금 계산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코드북에 갑니다. 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요금 계산 폼이 폼이 보여주세요 라고 요금계산.show 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왼쪽 탐색기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요금 계산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코드보기를 갑니다. 개최해서 유저 폼 선택하신 다음 초기화 작업에 관련된 내용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TXA 납부일의 오늘 날짜가 표시되라고 했습니다. TXT 납부일의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AT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LST 요금에다가는 요금점 로우소스 연결될 데이터는 H6부터 J11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 H, I, J 세 개의 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열이라면 LST 요금점 LST 요금점 콜롬 카운트 연결하는 열의 개수는 세 개입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현재 폼에서 요금 계산 폼에서요. 계산을 클릭하면 계산을 클릭하면 입력할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창을 닫고요. 디자인 모드 창을 닫아보고 요금 계산 클릭하면 우리 요금 계산에 세 개의 열이 연결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면 납부일 오늘 날짜가 표시된 게 AR 그 다음에 요금 코드는 요금 선택에서 선택한 값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통신사는 우리 선택한 값에 세 번째 값은 통신사를 찾아와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A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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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째 열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또 하나 LST 요금에서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아니,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A, 001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저희는 H, 6셀에서 값을 첫 번째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6을 해야만 찾고자 하는 행의 위치에 가서 아홉 번째 열에서 통신사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용 시간은 입력받을 거고요. 기본 요금은 열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사용 요금은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직 창에 가서요. 우선 데이터를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I 라고 입력하시고요. 기준 셀을 한번 잠깐 확인하고 올까요? 기준 셀은 A5셀이고요. A5셀이 연결된 행의 개수라고 한다면 표 1이라는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입력되어 있어서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3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 플러스 1을 해서요. 총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와서요. I라는 변수는 range 기준 셀이 A5셀이었고요. A5셀에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4를 하면 위쪽에 3개와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도하겠습니다. 셀즈 I, 1이었죠. 첫 번째 A열에다가는 TXT 납부일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한 입력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셀즈 I, 2에서는 LST 요금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열에서는 시열에다가는 통신사를 넣어야 되는데 LST 요금에서 선택한 값 에 플러스 6을 해서 행의 위치와 아홉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변수 하나를 만들까요? I, 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I, 로는 LST 요금에서 선택한 위치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0이란 첫 번째 데이터가 0이 나오니까 플러스 6을 해야만 실제 오른쪽 작성된 표에 6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셀즈 I, 로, 아홉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셀즈 I, 4에서 D열에서는 TXT 사용시간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시간 기본 요금은 마찬가지로 I, 로에서 구한 변수의 행에 열 번째 열에서 기본 요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에서는 계산이 필요한데 계산은 사용시간 초가 입력된 셀즈 I, 4에 입력된 값에 곱하기 기본 요금 조금 전에 가져와서 입력한 I, 5에 있는 값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이제 작성이 다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요금 계산 눌러서 하나를 첫 번째 걸 선택해 볼까요? 100이라고 입력하고 계산 버튼 눌렀더니 납부일 그 다음에 요금 선택에서 선택한 코드 통신사 찾아다가 표시했고요. 사용시간 입력된 값 입력됐고요. 기본 요금 찾아다가 표시했고요. 계산에서 1000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